다행! 응! 으하하! 노력해서 따라와봐 좀! 내가 농담 따먹기 하는 걸로 보이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삶은 고통이다. 더 괜찮겠지. 더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절이 꺼져. 개판이군. 절이 했다. 절이 꺼져. 어찌 익숙한 얼굴인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성기래서 사람에겐 신념이 필요해. 두 알 드시고 아침에 연락하시 전 왜 이런 역할을 자처한 걸까요. 부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하세요. 다음엔 또 그러지 마세요.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살아남아야 해요. 이 현상도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사소한 일을 잘 모르게 해주세요. 사소한 일을 잘 모르니. 사소한 일을 잘 모르니. 그 사소한 일을 잘 모르니. 1라운드 실력을 보여 봐 나도 여기서 수다나 떨고 싶지만 실력을 보여 봐 나도 여기서 수다나 떨고 싶지만 안 그럴래 운소 미안하지만 제가 원래 그래요 당신의 의견을 심사숙고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유령이 보고 있다 미스 몽킨 전 그저 프로그래밍 오류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일부 기능은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일 수 있습니다 자동 조준이라니 감정이 있으면 약점이 생기지 곧 막이 오르겠는걸 흥미롭군요 이런 일은 제가 딱이죠 혹시 제 안경 보신 분? 자 발굽혀펴기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전 타고난 전사죠 좋은 하루 보네 누굴 머저리로 하는 거야? 당연한 말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계몽의 길을 따라 걸으시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가는 곳에 가게 된다오 결국은 지금 가는 곳에 가게 된다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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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